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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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 회원분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년층들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곡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83년에 방영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의 주제곡이 되면서 당시 무명 가수였던 서른도를 단숨에 유명 가수로 만들어주었던 이 곡은 6.25 전쟁으로 인해 소중한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끼는 형제 자매를 잃어버린 채 살던 우리 국민들의 서름과 눈물 그리고 아픔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피도 눈물도 없는 제가 끄억끄억 흐느끼고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며 소중한 것을 잃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생생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곡을 듣거나 또 영화 국제시장의 장면을 보면 뭔지 모르게 울컥 가곤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것은 그 사항이 크고 작건 또 자의건 타의건 간에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무언가를 잃고 그 상실과 아픔을 느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또 가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잃는 아픔은 유한한 이 세상을 사는 연약한 인간에게 필연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작전과 예수 그리스의 대속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잃는 것은 오히려 익숙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극히 높은 권세와 권위를 잃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잃고 직접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기 희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든든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공생회를 시작하신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며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따라다녔고 또 다른 이들은 로마의 압재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따랐으며 또 어떤 무리들은 당시 주류였던 유대교와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을 감시하고 또 딴지를 걸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꿰뚫어보고 계셨고 막연한 기대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라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말씀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끊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 가르침을 악용하여 한 가정을 파괴하는 사건들이 종종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는 같은 복음서인 마태복음 11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즉 미워하라 라는 이 말은 덜 사랑하라 라는 뜻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보다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진의를 깨달은 제자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두는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가르침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27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희생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반역자 또 주인을 죽이고 탈출한 노예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형벌로 자신이 달려 죽어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처형터에까지 걸어가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정신적인 수치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교수형처럼 단번에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곳곳에 난 상처에서 체액이 모조리 빠져나간 후에야 죽는 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였습니다. 피를 나는 혈육도 대신해 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이 잔혹스러운 희생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로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는 인생이 치러야 하는 그 희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또 중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에 담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숙한 믿음과 또 이를 바탕으로 한 희생 감수는 나 스스로는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걸음을 두고 조수하고 비웃는 세역들이 있었지만 묵묵히 걸어가 발자취를 남기심으로 그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자기 희생, 성숙한 믿음이 나타나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 사이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산곡 끝에 태어난 아기를 만난 어머니는 자기 몸을 추수를 새도 없이 막 태어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아이를 안고 저지를 물려줍니다. 온갖 영양분들이 빨려 나가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는 그저 좋기만 합니다.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이 바뀌는 것은 기본이오 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뒷바라지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다 커서 재고시를 못해 정정긍긍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내 자녀만큼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것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철저한 희생 때문에 완전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며 대략 그 모든 상황들을 행복 또 기쁨 즐거움으로 소화시키는 성숙한 어머니의 사랑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희생에 익숙해져 무뎌진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언젠가는 결국 녹아내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두고 살아가는 그 충만한 사랑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자녀들의 심금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앞서 함께 부른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의 가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동함 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풍랑이 일고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잔잔한 물가를 걷는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저 하늘보자 우편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던 도마보다 더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같이 더 아껴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영접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이토록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충성과 헌신의 각오를 다지며 주어진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28절과 3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망대는 적군이나 도적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세우는 구조물로 관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높이 세워야만 했습니다. 최첨단 건축 자재가 개발되고 건축공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 망대를 짓는 것은 손쉬운 일이지만 건축재료라고는 흙이나 나무 등이 전부였던 당시대에 망대를 높이 쌓는 일은 큰 공사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일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잃고 흉물스럽게 남은 건물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대중도 없이 성전이나 왕궁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는 무분별한 건축은 당연히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또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은 헤롯 일가를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적용해보면 예수님의 뜻을 잊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는다는 사실로 만족하며 허영을 부리는 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상대 국가의 절반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리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평과 적의 동태를 살펴보지 못한 채 무대포로 전투를 벌이게 된다면 결국 패배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불리한 전쟁을 앞둔 왕은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찾거나 또 슬쩍 열세를 극복한 전술과 묘책들을 심사숙고해서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는 물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패배의 쓴맛을 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이 역시 당시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의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매우 강력한 아랍의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롯 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을 느낀 아레타스 왕은 군대를 일으켜 헤롯 안디바와 전쟁을 벌였고 헤롯 안디바는 결국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 충성하고 헌심을 다짐한 이 제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영적 전쟁에 들어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 전에 심사숙고하고 또 무수한 해적들과의 싸움을 각오함으로 더욱 확고한 제자로서 거듭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강한 정신력과 또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강력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기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개인의 삶을 피곤케 하고 또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피곤함과 곤란 때문에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허나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전시를 가정하고 일사불란하게 훈련하는 체계를 무너뜨린다면 결국 그 나라는 주변국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역시 미래에 촉망되는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진작부터 투자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모집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서 도퇴해버리고야 맙니다. 또 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해서 몸관리를 소홀히 하는 운동선수는 그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도래할 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과 시기는 도적과 같아서 언제 어느 때에 올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이 빨리 오든지 더디 오든지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대하는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 등 이 세상에서 가치있게 또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부터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조롱도 또 멸시도 핍박도 그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딛은 한 걸음 한 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목적을 달성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고대하며 사는 성도로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일 또 활란과 근심에 쌓인 전도회원들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 또 인생사가 괴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일 또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다른 지체들을 돕는 일 등 그 목적이 모두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기꺼이 내놓을 줄 안다면 그것이 이미 주님 오실날을 준비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때로는 내 예상과 계획에서 언나가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역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시는데 사용해 주시고 해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내 주관과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36, 37, 38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르매로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희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 좋게 저돌 맹진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버려야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 소유를 버릴 정도의 성숙한 믿음과 희생 또 충성과 헌신을 통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자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희생과 준비의 자세를 갖춘 자들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는 중에도 우리의 경향 안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은 잃어버린 일상, 잃어버린 1년, 또 잃어버린 세대라고 지난 2020년과 진행되는 2021년을 표현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 감히 산정할 수 없는 귀하디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전진이 끊기지 않도록 애쓰는 이 모습은 부패를 막고 참맛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소금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죄악 속에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석숭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온전한 희생, 또 충성과 헌신, 또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지체들이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현재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새롭게 각성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몸소 희생과 헌신의 걸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와 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하여 정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그저 내 이익과 기쁨을 위함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시작된 2021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제자로서의 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